안녕하세요. 소마시네마의 망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일이에요. 그래서 직장에 출근을 안한 관계로 아침에 일찍 투표를 하고 영화를 또 한편 보고 왔습니다. 자, 포스터가 보이고 계실 텐데요. 아, 제가 위치가 좀 별로 안 좋으네요. 쪼끔 볼까요? 네, 포스터가 보이고 계실 텐데요. 애프터 양입니다. 이 영화는 일단은 뭐, 큰 규모의 장르물, 이날 같이 개봉하는 영화가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인데, 뭐 그런 영화는 전혀 아니죠. 장르는 약간 의상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고편을 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SF 장르는 맞습니다. SF 장르는 맞는데, 영화 자체는 좀 심리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스터리물이긴 한데, 장르에 얽매인다기보다는, 조금 더 철학적 질문이 던져지는 존재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주제가 흥미롭게 다뤄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일반 대중들이 쉽게 좀 접하기에는, 좀 내적인 영화고, 좀 그런 부분에 좀 섬세한 감정이라든가, 그런 좀 본질적인 측면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흥미를 끌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제작규모도 뭐 한 철만 달러, 미국 영화 기준으로 천만 달러 이하의 저예산 영화고요. 뭐 그에 비해서는, 콜린 퍼렐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스타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극장 개봉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도 원래 왓챠가, 왓챠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이 극장 개봉이 끝나면, 왓챠에서 또 수입에 관여를 했고요. 이 영화에 대한 평은 뭐 사실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요. 여기 지금 보시는 해외 사이트, 로튼 토마토 지수에서도 88%, 그 다음에 관객 반응은 좀 67%, 아무래도 작품성 위주의 영화인 걸 여기서 좀 감을 할 수 있죠. 이게 보통 두 가지 지수 중에서, 신선도 지수는 평론가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디언스 스코어라고 하는 건, 관객들의 반응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단의 반응이 더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IMDB의 사이트에서도, 6.7 정도의 평가고요. 메타스코어라고 여기 밑에 보시면, 79%니까 평단의 평이 더 많은 편이죠. 연출자는 코고나다라는 분이에요. 자, 여기 IMDB를 했는데, 딱 보시면 아시안이 계시죠? 이분은 우리랑 연관이 있는 감독입니다. 파친코의 동동 연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애플 TV 플러스에서 방영된 파친코 연작 중에서, 두 명의 연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코고나다가 또 주요 연출자입니다. 스크린 여기 보시면, 한 명이 이제 네 에피소드는 저스틴 전이고요. 한국계 미국인이죠? 저스틴 전이고, 이분의 영화는 프로노스라고 국내에 있어요. 지금 넷플릭스 보실 수 있고요. 코고나다의 연출작이 네 편입니다. 코고나다의 대표작은 콜롬버스라는 영화죠. 콜롬버스는 역시, 또 한국계 배우인 존조가 출연했던, 그래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콜롬버스라고 하는, 인디아나주에 있는 건축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 장르의 영화가 있어서, 사실 높은 평가를 받았고, 상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필름 페스티벌, 이런 데서 많이 받아서, 좀 아시안계 연출자로서, 되게 호평을 받고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국내 반응도 사실은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씨네21, 여기서 나와있는 게, 사이트가 씨네21인데요. 이용초 평론가, 이번에도 반해버렸다. 코고나다 감독의, 콜롬버스에 이어서 반해버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송경원 팡론가 찍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카메라의 존재론, 김소민은 인간과 로봇사의 영화라는 기억장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사실 또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많이 언급들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이 음악이에요.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니까, 살짝만 들을게요. 이 노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는 릴리 슈슈의 모든 것에 사용되었죠. 이완 슌즈 감독의 상당히 긴 영화죠. 되게 우울한 영화인데, 145분짜리 영화였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상당히 아역이었던, 아역이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거든요. 아오이유, 아오이유가 이 영화에 출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릴리 슈슈라는 가상의 가수의 노래로, 위안을 얻는 굉장히 힘든 소년을 추구로 해가지고, 되게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굉장히 잔혹한 성장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였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좀 희망적인 장면이, 살짝 피어나오면서 펼쳐지는, 뭐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이 주는, 뭐 그런, 모멘트를 잘 다루고 있는 영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영화가 바로,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영향을 줬다는 장면, 제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이제 이게 스틸이 제공된 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 좀 깝깝한데요. 어, 이 영화의 장면을 보시면, 이, 이 양이에요. 이, 이 지금 저스틴 에치민이 연기하는 인물, 양이, 애프터 양의, 이라는 영화 제목이, 바로 이 양의, 양이 이제 일종의, 사이보그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에 의하면, 테크노사피엔스라고 불리웁니다. 테크노라고 줄여가지고 불리우는, 이쪽에 안드로이드죠. 인간형 로봇인데, 이 영화의 연출도 되게 독특한 시점이고,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한 은유이기도 해요. 원래 원작은, 당연히 소설이 있는데, 어, 소설은, 예, 소설은, 그 알렉산더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그 다인종 사회이고, 그런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어, 가족 형태, 그런 이민자의 사회인, 그런 가족 형태의 모습을, 어, 또 은유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영화 시작 장면을 보면, 어, 이, 네, 네 등장인물이, 이제 이 가족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종적으로 보면, 콜림퍼렐은 아일랜드계 백인이고, 그 다음에, 조디터너 스미스가 연기하는, 부인 역할의 경우에는, 이, 캐릭터 이름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분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아메리칸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소녀, 이 소녀의 이름이, 아이고, 언급이 안 됐네요. 자, 이 소녀가 이제, 그 중국에서 입양된, 인간 소녀인거죠. 그런데 이제, 뿌리가 중국에서 온 친구다 보니까, 이 영화의 전개 스토리상으로 말하자면, 이 소녀의 형제, 그러니까 오빠예요. 카카, 그러니까 둘이 부를 때 보면, 중국어로 말합니다. 카카, 라고 이제, 오빠를 부르는 거죠. 이 양을, 양이라고 하고, 캐릭터 이름이 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녀에게는, 메이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이란, 자매, 뭐 이런 식의 중국어 발음이죠. 둘의, 문화적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소개해 주기 위한, 일종의, 선생님 겸 오빠, 양육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게, 이제 양이었어요. 그런데, 영화의 시작 장면이, 이 첫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뭐냐면, 세 명이 맨 처음에 등장해요. 화면 속에서. 세 명의 이 가족, 그 다음에, 빨리 오라고, 이제 소녀가 부르고, 이제 가족들이 불러서, 양 빨리 뭐해, 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족 사진을 찍는 장면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영화의, 이제, 지금 동영상의, 프로목션에서도, 나오고 있는, 지금 이제,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이런 지금, 세경음악이 들리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이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게 지금 오프닝 크레딧트인데, 영화에서, 이제, 그 오프닝 크레딧트가, 지금 나오는 장면은, 이렇게, 네 명의 가족이, 일종의, 미래 사회에서, 뭐 댄스 경연대회를 한다, 이제 온라인으로, 댄스 경연대회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설정이, 이제, 오프닝 시퀀스로 열려는 데서, 이 영화가, 이제, 시간적으로, 어떤 가상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지금 카톡이, 와 있어서요. 자, 이걸 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일단 애프터 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미래를 배경, 어떤 미래를 배경하는가, 좀, 어떻게 보면, 그, 좀 안정적인 사회의 모습인데, 사실은, 그, 이, 양이 고장이 나자, 그, 자본주의, 그, 특히 이제 애플이라든가, 대기업들의, 그런 형식들에 대한 의류들이 좀 꽤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고장 났는데, 양을, 이, 구매를 할 때, 비싼 가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과폰 하나 사려면, 굉장히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럼 보통, 보통 그러면, 사과 본사의, 사과회사 본사의 경우에는, 이 폰을 갖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주기 보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기억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잖아요. 정보가 상당히 많은, 그런 것들인데, 사과회사는, 이걸 갖다가, 고장이 나면, 뭐, 수리보다는 교환을 이렇게 하거나, 재판매를 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마케팅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문유가 단계였어요. 양을, 근데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이제, 물건처럼 이제, 처음에 인식이 됐죠. 고장이 난 거죠. 이 댄스 대회 이후에, 그, 고장이 난 모습이 이제 나고, 그 다음에 안 켜지는 거예요. 전원이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죽음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라는 존재는 안드로이드니까,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 같은 대우를 받으며, 어떤 패밀리의 일원으로서, 살아왔던 존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존재가 죽자, 얘는 다시 물건 취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건 취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과연 그럼 거기서 이제, 인간성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 존재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고민이 되는 거는, 당연하게도, 이, 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 소녀죠. 이 소녀는 사실, 그,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양이, 거의, 의존해서 이제, 거의, 카카 라고 불리우는, 이 양이, 거의, 오빠로서, 이 소녀를 거의, 양육하다시피, 이제 케어해 주는 상황이었고, 엄마도 굉장히 바빴거든요. 아까 어떻게 보면, 아빠보다, 엄마가 더 바쁘고, 야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당연히, 상실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 내내, 이 양은, 그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기술적으로, 우리가, 폰이 고장 났을 때,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 게 고장이 나면, 메인보드를 통째로 갈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물건을 새로 사야 되는 상황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양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궤적을 걷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번민이 생기는 거고, 아빠인 콜림퍼렐의 경우에,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양에게 맡겼던, 이 가정의, 그, 자녀에 대한, 그런 양육, 가정에 대한 생각들, 또 다시 하게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되는 부분이 생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맨 처음에 간 곳은, 그, 당연히 이제, 그, AS 센터부터 가게 되는 거죠. 근데 AS 센터에서는, 그 딱 비슷해요. 이 사가폰 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핵심적인 부품, 12가지를 제외하고는, 고쳐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점검비 같은 것들은, 다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딱 은유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치기 어려워 하는데, 이 남자, 지금 뭐 영화에 지금 스틸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 양이, 그,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계통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테크노 중에서도, 문화 테크노, 컬처 테크노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종의 말하자면, 하웨이 사태를 연상시키는 용어들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어, 이게 저기 뭐야, 어, 스파이웨어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부품을 빼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스파이웨어인 것 같다. 이거 한번 확인하고, 이거 검색할 수 있는데, 이거 아무나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소개를 시켜줍니다. 소개시켜주는 데가 바로 이제, 뭐였냐면, 그, 사실 이제, 미술적으로는, 인체의 신비전 같은 공간인데, 이제, 영화의 설정상으로는, 테크노 서피언스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가의 비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양의 경우에는, 양의 경우, 이 가정, 그,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동그랗게 보석같이 생겼어요. 그거, 그거는 이제, 기억장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플롯은 결국 뭐냐면, 그 미스터리는, 우리가 이렇게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이제 생명을 다한, 생명이, 생명이라고 말할까요? 하여튼 수명이 다한, 이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콜린 퍼렐이 맡은, 주인공, 이 주인공이,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공식 서비스 센터 가서, 당황하고 있는 콜린 퍼렐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 그것을 이제, 연결된 링크 같은, 안경 같은 장치를 통해서, 양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비주얼적으로는, 그것을 이제, 구현하는, 표현하는 방식 자체는, 다시,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이건 아니고요. 약간 좀, 그 동영상, 그, 뭐, 예고편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아, 그, 예고편을 보면은, 그 영상이 좀 나와요. 그 양의 메모리 영상이라고, 네, 어디 있습니까? 그림이,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 이 장면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 처음부터 보면, 들어가서,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림 세팅의 경우에는, 마치 그, 불가에서,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간간의 연결을 고리, 뭐 이런 것들, 그물망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그 속에서,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기억하지 못했던, 기억들, 양이 맨 처음에, 이제 보여주는 거는, 첫 번째 기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가족들을, 양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 그리고 영화는, 이제, 그 얘기를, 기억을 되내긴다는 개념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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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의, 그 말들을 서로 되뇌이너듯이 반복해서 말하는, 영화적 형식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이제,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기억들, 이 양의, 양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아까, 방금 전까지 물건 취급을 봤다가, 그런 기억들의 순간들이 되면서부터, 영화는, 실제, 현시점, 과거의 회상 장면을, 플래시백을 제외하면, 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지 못해요. 고쳐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양에 대한 기억들, 양과 나누었던 기억들을, 이 가족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이 콜리포레일과 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장면들 말고요. 지금, 이런 장면들도, 이제, 그런 기억의, 추억의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콜리포레일의 경우에는, 양과의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이제, 양의 기억을 들여다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리포레일 영화 속에서, 차를 울리는 사람이거든요. 차를 울리는데,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손님이 찾아오는데, 가루를 찾아요. 이 사람은, 가루가, 자기 가게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만들어보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차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중국 문화에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인물은, 양이라고 하는, 테크노사피언스, 안드로이드는, 중국 문화의, 컬처의, 테크노의, 전부 다 특화된 존재인 거죠. 지적인 부분들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이력, 기억, 이런 것들 자체가, 그런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자기 차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양과 대화를 나눴던, 자기가 차를 공부하여,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꽂혀서, 차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꽂히게 되고, 양은, 그것을 떠올리게 했던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야기는, 양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기억을 들여다보면서, 그 기억 속에 있는 존재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소녀도 있는데, 이 소녀가, 양이, 일종의, 안드로이드, 테크노 사피언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교감을 나누었던, 그 소녀인데, 영화의 설정상으로는, 복제인간입니다. 사실 복제인간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사실 인간하고, 기술적으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클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DNA를 가지고, 무성합성 같은 형태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존재로서의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기억을, 이 사람과의, 카페에서 만나서, 교감을 나누었던 양, 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발견이 됩니다. 그 속에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구체적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게 나오고, 사실, 영화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양이 고장나자. 맨 처음에 듣는, 콜린 퍼레르의 이야기는, 아니, 새 제품을 사자니까, 고장이 안 났는데, 고장이 안 났을 거 아니냐. 근데, 그때는 상태 새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리퍼비시였다. 리퍼비시였다. 그런 얘기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좀 특별한 건 뭐냐면, 막 공장에서 출하되어서, 처음부터 기억이 있던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쫓아보면,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영화의, 이제, 플롯상의 이야기들을, 서사가 좀 더 길, 기니까, 알게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고요. 아까 서두에 나왔던 장면도, 지금 이 여인과의 추억에, 여인과의 추억에서, 여인이 듣던 어떤 콘서트의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설정상, 이, 기술적으로, 이 양이라고 하는, 이 테크노사피언스는, 하루의 기억들을 마치, 영화처럼, 아주 짧은 순간의 순간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억이, 이제 거대한 용량으로, 축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그런 디지털 세상에서의, 기억, 추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저장 방식이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각각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이 지금 복고 있는, 티셔츠를 보시면, 아까 방금 들으셨던, 처음에 나왔던,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삽입되었던 노래가, 실제로 영화에 사용되고요. 그 방금, 그 노래, 맨 처음에 영화의, 우리 리뷰의, 초반부에 나왔던, 거네이기고, 이 티셔츠를 보면, 릴리 슈슈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고나다 감독이, 애초에, 이외슌즈의, 릴리 슈슈의 모든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영화가, 영화를 만들었던, 스타일들을, 이 영화, SF 영화지만, 매우 내적인, 내면적인 영화에, 많이, 적용시켰다는 얘기겠죠. 음악도 그렇고, 뭐 스타일적으로도,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그걸 기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인간이라는 존재가, 꼭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테크노사피언스라고 하는, 사피언스라고 하는, 안드로이드이지만, 결국은, 부편적 죽음이라는, 존 느낌은, 항상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고, 그 순간까지, 과연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은, 음악적인 것들을 추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위로받는,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이 주인공 가족들, 이 주인공 가족들, 특히 이제, 가장 큰, 양의, 내면을 많이 들여다보는 건, 주인공, 아버지 역할을 맡고 있는, 콜린 퍼렐입니다만, 이 부인 역시도, 양의 모았던, 나비의 수집의 기억들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나비는 당연히, 모외로써, 흔히 작용됩니까? 호전몽이죠. 그죠? 호전몽이라고 하는, 그, 데자뷰라고 하는 개념으로, 현실과 가상, 죽음의 세계, 또 가상의 세계를, 넘나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회기라고 하는, 뭐 그런 기억이죠. 나를 닿게 구성한다는 건, 그, 양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냥 기계적이었던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수많은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기호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자신의 생각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하나의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특별했던 것은, 하나의 단지, 그렇게 프로그래밍화 된 존재라기보다는, 그를 구체적이고, 더 개성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던, 기억과, 기억에 의해서 형성된 기호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경험치들, 그리고 안타까움들,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서, 그를 총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 자체는, 장르적인, 김박강 같은 건, 애초에 없는 영화입니다만, 사람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사이파이 방식이라고, SF라고 하는, 가상의 미래를 통해서, 그 존재가 만들어지는 형태, 인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기억들, 그것들을 통해 형성된, 퍼스널리티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또,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테크론 사이피언스라고 불리는, 앤드로이드이고, 그를 사랑했던, 이 여인의 경우에는, 클론이었습니다. 복제인간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주인공, 이 주인공 콜린 퍼렐은, 옆집의 그 복제인간, 가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그걸 이미, 옆집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간접적으로, 양의 기억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미국 사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인종적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과연, 구체적인간이라는 존재를, 과연, 이 표현 형식의 형태, 외면의 형태라든가, 출발점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라는 질문을, 또 던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애프터 양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바는, 좀 다층적인 의미의, 이야기들을, 아주 좀, 흥미로운 방식으로 풀어낸,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어서, 꽤, 감상하는데, 리듬감은 느릴지 모르지만, 리듬감은 흐름은 느지만, 많은 생각을 품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 감정의 깊이를 체감하면서, 애초에, 이와이순즈의, 릴리슈슈의 모든 것이란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이 영화도, 그런 것을 순전히 감정적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느껴보는 것이, 이 영화를 재밌게 감상하는 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재밌게 감상하는 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고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또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를, 한번 찬찬히 곱씌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